이 신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떼올리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봅시다. 떼올리지. 떼올리지라고 그러는데 떼오라는 신이라는 뜻과 로지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말의 합성어예요. 떼올리지. 신의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성사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연구이고 또 그에 대한 경예를 신학이라 말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신학자의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론을 볼 때 인간은 남자 외자로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수많은 젠더가 있는 것인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인가. 지금은 내가 선택하는가. 이런 젠더 유씨가 지금 이건 소동과 고모라예요. 완전히.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감수성이 예밀해졌어. 이제 나부터 오늘 여자야 하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여자라고 등기를 해줘.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그리고 세 달 뒤에 결정하게 해줍니다. 나는 오늘 갑자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신청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 거다. 내 성별을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줍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전화가 옵니다. 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성별이 바꿔져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남자 외자를 창조했다는 이 창조론이 완전히 바뀌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그 젠더 이슈에 동의하면서 남자 외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이 창조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퍼스트 머더니님 신학 이런 신학은 미친 신학인 거예요. 이런 신학에 물들인 사람들이 교계를 신학교를 점령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무슨 신학교를 인가받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코프소 TV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코프소 TV에서 하나님의 기름붐받은 하나님의 신학자를 초청하고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신학의 진술을 맛보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도 신학을 한번 하고 싶다. 어디 가서 해요. 다 대체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 퍼스트 머더니님 신학인데. 코프소 온라인 국제신학연구원 신학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그 신학의 진술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신의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신가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을 신학이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왔지만 더 깊이 다루면서 강의를 계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엔드타임 전문가 양성 과정 1탄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엔드타임 전문가 양성 1탄. 여러분 성경은 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으면 안 돼요. 홍해가 왜 갈라졌을까 이렇게 물어야지 홍해 어떻게 건넌나 이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why예요. 왜 건너게 했을까 왜 하나님 홍해를 갈랐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인본주의죠. 어떻게입니다. 아니 어떻게 갈라지지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성경은 어떻게로 보는 게 아닙니다. why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낙원 세루살렘 뭐가 다른가 음부 무도갱 지옥 뭐가 다른가 진짜 궁금했죠. 이게 풀려야 됩니다. 엔드타임 전문가가 되려면 이게 안 풀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낙원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런 질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낙원과 천국과 세루살렘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인데 구별됨이 있어요. 뭐가 구별됐냐면 낙원은 믿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근데 거기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것을 파라다이스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천국인데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누가 보국 23장 43절 찾아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우편 강도에게 그 낙원이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믿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이죠. 고린도우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인데 낙원으로 간 거예요. 새에루살렘이 아닙니다. 새에루살렘은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새에루살렘 설명을 해드릴게요. 낙원은 죽은 자가 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대사노니카 전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아하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구나. 어디서? 낙원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데리고 오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잔다 말이에요. 낙원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그것이 천국인데 낙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그들 중에 순교자들을 데리고 오시죠. 나머지는 살아나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럼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올라오는 건데요. 그것도 나중에 다음 강의 때 해주는 겁니다. 첫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이 다릅니다. 아하 천국에 있는 자를 왜 또 데리고 왔다가 또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먼저 나머지는 자고 있고 순교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잃고 세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휴고신부들이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세루살렘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천국 백성인데 직위를 수요하는 곳. 이따가 내가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천국에 존재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세루살렘 성은. 그런데 첫째 부활의 부활한 자들 있죠. 순교자들 휴고신부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올라가서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로 올라온 자들이 최종적인 유혹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세루살렘 성이에요. 지금은 낙원에서 대기 중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갔는데 왜 나와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니 천국에 지금 다 있는데 집도 다 있는데 무슨 나중에 무슨 또 상급대로도 주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궁금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엔타임을 하고 나면 이게 다 풀립니다. 낙원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장소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째 벌에 참여할 순교자를 데리고 와서 먼저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보완의 몸을 잃고 첫째 벌에 보완의 몸을 잃고 세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 살아있는 주님의 휴고신부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요? 세루살렘으로. 거기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이 면제되는 거죠. 왜? 유혹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 지상재림 때 아마겟돈으로 와서 그들을 순교자들이 당했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들의 악의 무리를 통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휴고신부들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들을 멸하는데 함께 이기더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다음 강의 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벌에 올라가는데 그게 세루살렘 성이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머지가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백보자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때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유혹을 얻기 위해서 세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국은 나곤과 세루살렘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인데 세루살렘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시골의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곤이 있고 세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라는 뜻겠어요. 그냥 천국에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이 절대로 안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심층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 가정은 아하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잔다고 그랬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곤이 딱 세 번 나와요. 파라다이스가. 이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오브 갓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곤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오브 갓. 이 파라다이스 오브 갓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새 에루살렘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유옵을 얻는 그 상급대로 차별된 새 에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왕꾼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유옵 발등상이 가장 큰 상을 받고. 그래서 그런 유옵을 받는 곳이 바로 새 에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 에루살렘 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성도들이 영적 안식처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체가 된 성도들이 최종적인 유옵을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새 에루살렘은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그냥 잠자는 곳이 새 에루살렘 성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첫째 빨로 올라간 자들과 천년 찬 후에 생명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을 거쳐 유옵을 받은 자들이 올라와서 유옵을 노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새 에루살렘 성. 지금 새 에루살렘 성은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간 곳이 아니에요. 이제 곧 이 첫째 번에 참여할 자들이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면 그러잖아요. 준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낙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은 바로 새 에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새 에루살렘.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됐는지 신부가 남편을 담당한 것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혼인잔치 집으로 신혼집처럼 그렇게 우리도 신혼집은 최고 아름답게 꿈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아주 입이 떡보려지게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르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문패가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천국성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낙원은 우리 천국 가셨습니다. 맞아요. 천국 맞아요. 천국 갔다고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낙원인데요. 천국이 아니라. 노노. 그 무식한 소리예요. 낙원이 천국이라니까. 그러나 그 천국의 초소가 아브라함의 품이자 거기서 잠을 자는 곳. 안식을 노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12시간 낳는지 천년을 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금방 백보좌 심판인 거예요. 깨자마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부. 음부, 무조갱, 지옥. 뭐가 다른가. 자 음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음부. 그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음부는 최종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면 사람들은 지옥 갔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음부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한 불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로 막 타는 불못이 아니고 불꽃에 있는 아주 괴로운 곳이에요. 그러나 교도소로 말하면 교도소와 구치소가 있죠.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도소는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이해되세요? 음부는 구치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빵이에요. 두 개 다. 감빵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옥 갔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옥인데 구치소와 같은 거예요. 음부가. 자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볼게요. 이걸 알아야 엔드타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엔드타임이 헷갈려요. 왜 주님이 갑자기 천국에 간 사람들을 다시 나오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또 다시 천국에 올라가고. 그리고 백부자 심판인데 또 천국으로 뭐야 이거. 하나도 헷갈리. 그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설교를 오늘 강의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다 같이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세요. 이에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을 가고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낙원. 그렇죠. 파라데스 오브 가시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루살렘의 성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어디 갔어요? 음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안에 음부가 있단 말이에요. 구치소 같은 것이에요. 형이 확정이 안 됐어요. 지옥도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더 고통이 당한 지옥으로 갈 수 있겠죠. 천국도 상급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종교다운제에 빠져가지고 동성에 지지하고 모든 종교에 권위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 아랫목. 지옥 아랫목. 이거는요. 기름부 세운 사람들이 배도 중에 이런 배도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나군과 음부가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보이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유로 여기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전등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누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아하 음부는 불꽃이 있는 곳이구나. 다 같이 음부는 불꽃이 있는 지옥이다. 그렇죠. 음부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애는 너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 없다. 아 나군과 음부는 이동이 불가하구나 알 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보세요. 음부는 이 세상과 같은 곳이 안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죠.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못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아니겠죠. 음부는. 그렇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악인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어요. 천년한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마귀와 괴사자들이 예비하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자 게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부는 나중에 없어져요. 구치소가 필요 없죠. 다 형을 확정받으면 구치소는 필요 없겠죠. 딱 게시록 20장에 보면 음부가 지옥에 던진 바 돼요. 그러니까 음부를 지옥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치소를 한마디로 한 번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음부가 없어지고 완전히 불모만 남는 거예요. 자 게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모시라. 아하 불모.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그래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레이크라는 말은 호수란 말이에요. 호수. 오브 파이어. 불호수. 불모. 불모시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 불호수라고 그래야 돼. 불로 된 호수예요. 물로 된 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로 된 강이에요. 여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음부는 백보자 심판 이후 악인들이 불호수에 던져질 때 함께 던져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갱. 자 다 같이 무조갱. 이 무조갱은 음부와 구별됩니다. 음부하고 무조갱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도 지옥이에요. 아 그러면 무언가요? 네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제로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스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앳뱀이요. 마기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아하 이 뱀 용 앳뱀 사단 마귀를 무조갱에 갖다 놓았구나. 그러니까 악인들 믿지 않고 죽은 악인들은 어디로 간다? 음부.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용 이것들 어디로 간다? 무조개.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무조갱에 가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말아 하소서 그러잖아. 그게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베드로우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동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심판 때까지 심판 이후에는 불못에 가잖아요. 그러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갱이죠. 그렇죠. 아이고 머리가 좋아.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음부 무조갱 지옥이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 지옥은 지금은 무조갱도 지옥이고 음부도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호수에는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무조갱과 음부에 있는데 지금 마귀는 아직 무조갱 안 들어갔죠? 마귀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무조갱에 집어넣어요. 천 년 동안 잡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깐 놓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무조갱이에요. 지옥인데 무조갱 지옥이고 악인들은 음부 지옥이고 그러나 불호수는 언제가요? 심판,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스러운 곳 이거는 마귀와 악인들을 함께 집어넣는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들까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음부에는 악인들이 들어가 있고 무조갱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집어넣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갱 들어가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를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소서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이것들을 무조갱에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무조갱 가라는 얘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무조갱이 잠시 노인받잖아요. 그 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잠시 노인받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되 이때는 무조갱과 음부가 함께 불옷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 반역한 천사들이죠. 배도한 그리스토인들 그다음에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전부 다 함께 불옷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말 100점짜리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새 에루살렘을 준비하시고 불호수를 준비하는구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마지막 의인들이죠. 이분들을 새 에루살렘을 딱 넣고 그다음에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 레이크 오 파이어 불호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있죠. 짐승 나중에 얘기하려면 짐승은 산채로 불옷으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림 때 그 짐승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채로 불옷으로 던져버려요. 그 짐승 그러니까 저크리스도라고 하는데 저크리스도들 그러니까 휴거 이전에 내가 예수다라고 이만희 같은 놈들은 저크리스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들은 복수예요. 저크리스도들은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단수로 말하는 것은 짐승의 짐승 비스트 퍼스트 비스트 세컨드 비스트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세컨드 비스트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짐승은 뭐예요? 이 짐승은 단수의 단수 마지막 7년 환란 때 통치하는 놈이에요. 이만이나 정명석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있죠. 이런 이단들은 저크리스도들인데 그런 급에 속하는 저크리스도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미혹하는 시대의 저크리스도들이에요. 미혹의 영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7년 환란에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표를 주고 배도를 유도하려고 하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놈은 단수예요. 이놈은 산채로 불호수로 던져버려요. 백보자 심판 없어요. 산채로 불호수로 던져버려는 놈입니다. 그게 이제 게시옥에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재밌다.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조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가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해서 이 호소를 예비했고 마지막 심판 뒤에 이곳에 집어넣는데 악인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왼편에 있는 자. 절대로 왼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되죠?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요. 불호수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척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옥은 음부와 무조갱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음부도 지옥이고 무조갱도 지옥이에요. 지옥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틀린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음부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은 뭐로 다시 나와? 더 좋아하지. 아이고 나오라겠다. 심판 받을 시간이라도 안 뜨거우니까 좋다. 근데 안 그래. 나와가지고 더 뜨거운 지옥으로 가는 거야. 불못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야. 아이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른케 해달라. 그 정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지. 이 불호수는 그런 말도 불가능할 만큼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조갱은 천사들을 가두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다 그랬죠. 열쇠를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천 년 동안 잠깐 놓아주고 다시 불호수로. 아 정말 너무너무 성경은요.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어렵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배우니까 왜 주님이 심판을 한다고 우리 또. 아니 지옥에 갔는데. 우리 그랬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지옥에 갔는데 뭔 또 심판을 해. 다시 나와. 심판받아. N편의 자들아. 이상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음부지옥에 가 있구나. 그리고 대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잘못한 거에 따라서 더 큰 심판을 받고 더 지옥도 더 고통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오진 않았지만 N편의 의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지옥에 가는 건 결정이 됐지만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부와 무적행은 지옥의 영어간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토로 지옥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조금 더 모순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은 원래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두신 영원한 심판장소예요. 그런데 아직은 들어간 자가 없어요. 아직은. 마귀도 거기 없고 악인들도 거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곳이 온다. 교도소 수리 준비 중이에요 지금. 야 불을 더 뜨겁게 해라. 천사들이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는 신부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지만 지옥에서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더 뜨겁게 불을 이제 지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차 음부에 그하는 악인들과 무적에 갇혀있는 범죄한 천사들과 천년 동안 이곳에 결박되어 감금되어 있는 마귀가 최종 응적으로 둘째 사막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때 음부와 무적행은 사라집니다. 최후로 지옥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분하면 이게 이해가 돼야 엔터타임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궁금한 제가 궁금한 지비들도 궁금하겠죠. 이것들을 정확하게 풀어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누구를 데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제림을 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